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미가 1장에서 3장입니다. 미가와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미가는 7장에 걸친 기록으로 크게 3편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첫번째 메시지는 미가 1장과 2장으로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두번째 메시지는 미가 3장에서 5장까지로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세번째 메시지는 미가 6장과 7장으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미가 1장에서 3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195일 미가 1장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아 시대에 모래새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풀 앞에 밀초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아무미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아무미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 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색인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부순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프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의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대세를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발매하마 예루살렘 성문의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줌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의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미가 2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자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느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오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혁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 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비가 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오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다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어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족 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그 정의를 묘호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오를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왁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오는 가라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모레셋, 사마리아, 예루살렘, 가드, 베들레아브라, 사빌, 사난, 베데셀, 마롯, 라기스, 악십, 마레사, 아둘람, 보스라, 시온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미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모레셋이라는 작은 농촌마을 출신으로 남유다의 3명의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아가 통치하던 B18세기에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배경으로 등장했습니다 미가 1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아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모레셋은 가드 모레셋으로도 불리는데 소유자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모레셋은 미가 선지자의 고향으로 예루살렘 남서쪽 라기스 북동쪽 10km 지점에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로 남유다가 선택해야 하는 국제 외교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묵시를 전했다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재판관에게 뇌물을 주는 지도자들을 향해 날카롭게 비판하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회계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이 말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를 전했으며 예수님께서 베들렘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두 도시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죄악을 통렬히 비판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미가 1장 5절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아무미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아무미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에게 비판을 받았던 두 도시 가운데 먼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살펴보면 사마리아 성은 해발 430미터에 있는 천연 요새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오무리 왕 때 건설되었고 빛이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 포위된 지 3년 만에 함락되어 멸망합니다 멸망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사마리아의 멸망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 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색인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처럼 사마리아에 대한 비판은 주로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미가 선지자에게 비판을 받았던 예루살렘 성은 통일 이스라엘 시대의 다윗 왕에 의해 수도로 세워진 해발 790미터의 천연 요새로 사마리아 성처럼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 포위된 지 18개월 만에 함락되어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주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은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전체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사회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당시 두두시 권력자들의 대표적인 악행은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핍박과 그들의 것을 강탈하는 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또한 죄에 빠져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가 2장 6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미가 2장 1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세계 경영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포도주나 독주 등 잡다한 삶의 이야기들로 인기를 얻어 대중의 시선을 호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렇게 측망하신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 사회는 약자에 대한 힘 있는 자들의 횡포가 너무나도 당연시되던 시대였습니다 그 때문에 미가 선지자의 선포는 그들에게 울리는 꽹과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하지 않았고 자기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갖가지 불의와 탈법으로 많은 것을 풍요롭게 소유하게 되자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며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죄악을 도려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미가 선지자에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다쳐버린 그들은 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예언하는 허망한 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며 갈수록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습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당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남은 자들은 남유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까지도 포함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두 번째 메시지는 특히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미가 3장 1절입니다 내가 또 이루느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두 도시의 지도자들은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을 행하며 백성들을 핍박하고 강탈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두 도시의 악한 지도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말들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지도자들 즉 제사장 선지자 우두머리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미가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왁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도다 정의와 공의로 예루살렘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안타깝고 추악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사마리아는 단 한순간도 제사장 나라의 공공성이 실현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또한 때로 정의와 공의가 있었으나 결국 죄악으로 건축한 예루살렘이 되고 말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어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 선지자를 통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두 도시의 비판은 결국 하나님의 눈길이 남유다의 작은 마을 베들레엠으로 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가까운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 The Mount Everest lennoxics The Mount Everest Bean The Mount Everestなんです preparing Además the Mount Everest